줄넘기 하기 4일차 일단 아침 먹고 생각합시다 오늘의 아침밥 카레는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자리겠네 오빠 맛있겠다 150개 300개 450개 600개 900개 1,050개 1,200개 오늘 원래 1500개 하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1500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닭가슴살 깻잎 물에 넣어뒀는데 쏨 다 죽었네 탄산수 깻잎이랑 닭가슴살 너무 맛있는데요 소중 고기 소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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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 와 너무 바파르다 여기에 돌겠네 전기차 타자 우리 걸으러 온 거 아니야? 뭐야 헝헝헝헝헝헝헝 내 알이 모르나 이러냐 봐봐 어때? 보여? 어 잠깐만 저거 사람 있는데? 사람 있다고? 진짜로? 못하고 왜 찍히고 진짜 찡하게 걸었다 와우 다음날 오늘은 못먹기들 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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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4.0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신체 나이도 이제 45이네 좋았어 이대로만 가자 끝 아멘